살짝 돌아가는 거에 대한 순발력, 이 싸움을 좀 요구하는 것 같은 가뭄키아 선수인데요. 찔러줄면 움직인다. 파이팅! 나이 굴라니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잘 이용했습니다. 악리의 틈을 파고드는 공각. 그리고 한 번 좌천했습니다. 티아래입니다. 바니아 씨, 강태. 그리고 악리를 바라봤습니다. 악리. 장군 먹물이네요. 바로 돌려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의자를 날려버리고 있는 바니아 씨입니다. 왼발이기 때문에 바로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발 더 거쳐갑니다. 은바 앞에. 위쪽 비였습니다. 파이팅! 호나우도 박스 안쪽.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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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게 일어서고 있는 나티스 연수. 주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수비에 맞혀서. 마테루스! 파이팅! 파이팅! 여기서부터 침투. 손흥이 침투하잖아요. 저런 움직임을 잘 봐야 됩니다. 하지만 넘어졌습니다. 베일 기울. 파이팅! 이길 딸이거든요. 홍은, 홍왕잼 선수가 갖고 있습니다. 폴포고마가 버텨주면서! 파이팅! 파이팅! 폴포고마. 베서내고 역동장 출신전. 공간에 슛신전. 고을! 크리스카노날더. 우원. 역. 베일이 뛰는 경로에 좋은 패스입니다. 압선까지 갔어요. 조금 더. 과감하게 살펴서. 레이카트에 있고. 호나우드. 고을! 버텨요, 메시. 아직 경기 안 끝납니다. 버텁니다. 아래, 아래는 있고. 아래. 더글라스 코스다 웬발. 슛. 고을! 기회를 주면 그냥 때리는 거예요. 슛팅이 들어옵니다. 민콩이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슛. 약간 뒤쪽에서 수비 밸런스도 치중하고 있고요. 자, 찌랑리! 탄탄한 스쿼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패스 좋네요. 호날두 버티죠. 라이브 크레스, 호날두 버텁니다. 그리고 버티가 뒤로 돌연대! 이웨어! 베르카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뚫립니다. 호날두, 크레스, 호날두, 베르카프! 하지만 베르카프 일단 1선으로 잘 끌어올렸고요. 여기서의 드리블 한 번이 중요해 보이네요. 베르카프, 팔을 바꿔봅니다. 호날두! 어깨버스, 크레스, 호날두! 역습 상황 씨의 판단 좋아요. 공간 있습니다, 공간 있습니다. 강무키아스! 강무키아스 동전권!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앙에르! 그리고 앙에르! 가무키아스! 하지만 그 낮은 저주... 이거 당했죠? 기회전죠? 띠어넨 메싱! 다시 한 번! 자, 남은 시간 지키면 대회 2연패가 되는데요. 베르카프! 그리고 베르카프! 강무키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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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킬 기세입니다. 가장 오는 것 같습니다! 앙에르 베스로이스의 멘토! 강무키아스! 강무키아스! 끝납니다! 강무키아스의 올킬! 네, 올 시즌은 이 강무키아스의 해가 될 게 있습니다. 강무키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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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